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또 낮춘다고 그걸 나 있는데 야 저 바 하늘 봐 우리 출발할까요 이제 헬로 헬로 태현이 우리 오늘 어디 가지? 태현이 오늘 어디 가지? 시작까지다 예 시작할거야 안녕하세요 지금 두던 캠핑 시작합니다 오늘 캠핑은 블루마운튼 근처에 있는 팜입니다 거기는 말이 많고 저는 거기에 너무 가고 싶어요 함을 넘고 깊은 숲속을 지나 도착했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liers 가 мон아 짝 傍물 젤리 로 네 걔 tiger 개인 greas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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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 이렇게 먹어야지 애들이 조금씩 아 왜 이렇게 사대기 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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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100 고기 맛있어요? 아빠 전화 아 벌려 아빠 너무 컸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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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res pra tremendous 놀아 짓 헤보 lö 헤보 yang 아멘 아멘 아빠 내가 푸드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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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침은 준삼촌이 국수를 맛있게 만들어 줬어요. 저희는 맛있게 먹었어요. 너무 기뻤어요. 오늘 못 봤어도 돼. 물을 많이 넣었어. 장가에서 닮았을 것 같네 어휴 나야 사랑이란 걸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 울렀 내가 어른 새끼끈 어른이 되어 온난한 세상을 겪어버린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도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여기 캠핑장 비용은 큰 사람의 25불입니다 만약 가인 가족이 오게 되면 100불이에요 솔직히 하룻밤에 100불은 좀 비싼 거 같아요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셋 달은 캠핑을 번호 친다면 한 번쯤은 할만해요 근데 말동은 어떡하지 영상은 뒤에도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두둔 캠핑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금 노래 부르는 왁스 이모 참 노래 잘하네 하온의 문턱이라고 하는데 하온이 뭐지? 두둔 캠핑 재밌었어요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두둔 캠핑에 만나요 안녕 안녕 거울의 빛이 내 모습 보니 많이도 변했구나 알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이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니야 감상 끝 아멘